5월 마지막 주 챔피언승의 주인공은 드림캐쳐입니다. 축하합니다. 소감 부탁드려요. 5월 마지막 주 챔피언승의 주인공은 드림캐쳐입니다. 축하합니다. 일단 우리 손녀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이주원 대표님과 김미진 이사님 항상 저희를 많이 아껴주는 드림캐쳐 컴퍼니 가족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고 우리 하나뿐이 없는 인썸니아 진짜 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네 드림캐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캐쳐